오늘의 코인 수혜 시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서범석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지내셨나요? 새해는? 네. 연말에 정리 잘했고 인사 나누고 했는데 제가 늘 궁금했던 거, 좀 불만이었던 거라고 할까 우리 양력, 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력 새해에도 인사를 하고 음력에도 인사를 하고 물론 인사를 두 번 하니까 좋긴 좋은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 갑진년 이런 거는 음력을 기반한 걸 텐데 벌써 이제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력 생일, 양력 생일 해서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음력에서만 인사하자, 양력만 인사하자 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양력의 첫날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또 연말에 STO 시장 탑 뉴스를 한번 뽑아 봤잖아요. 뽑아 봤고 그래서 올해가 들었으니까 우리 코인 방송이니까 2024 블록체인 시장을 어떻게 보면 될지 코인 시장을 어떻게 보면 될지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늘 자주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딱 두 가지만 제일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거죠.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1월 15일까지는 난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곧 임박한 것 같은데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일단은 이제 지금 가장 큰 투자회사 블랙록이 지금 돼 있고 웬만한 회사들이 지금 다 신청을 한 상황이라 다 기다리고 있죠. 그 ETF를 발행하려면 실제로 현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일반인들한테 접근이 쉬워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 이제 유동성이 커질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큰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있죠.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어서 이제 그것도 크게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뭐 꼭 나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이걸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뭐 그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1차, 2차, 3차 때는 반감기가 있을 때 특히 1차 때는 전체 거시경제 환경이랑 잘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반감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때 시장 상황도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래서 이제 올랐고 2차, 3차에서는 그때 있었던 효과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 아 반감기 때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 하면서 올랐던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인데 지금까지는 반감기가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절반이 줄고 줄고 하지만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은 이미 채굴도 많이 됐고 이제 반감기 하더라도 절대적인 양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반감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반감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클릭하는 순간은 사람의 심리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감기 이번에도 이제 반감기에 대한 한 4월 지금 이제 뭐 추정 전망하기로는 한 4월 말경 정도가 아닌가 반감기에 도래하는 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특별히 악재는 없고 이제 또 하나는 또 그게 있죠. 거시경제. 아 이제 금리나 기대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시점의 문제다. 뭐 상반기부터 바로 인하가 될 것이냐. 인하 시작은 하반기로 갈 것이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금리는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라서 일단 비트코인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다. 뭐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관한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최근에도 이제 CNBC의 한 앵커인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그 비판의 내용을 철회하면서 비트코인을 오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다양한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한번 주제부터 열어보기 이전에 오늘은 좀 저희가 부드럽게 또 STO에 관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눠볼 텐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해시드라는 이제 블록체인 투자 회사가 있죠. 아시아의 뭐 최대라고도 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투자 회사인데 해시드에서 이제 2024년도에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이러면서 이제 블로그에 2024년에 자기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어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빠르게 한번 보시면은 일단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IP 재설계. 쉽게 얘기하면 콘텐츠 IP에 대한 블록체인 활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RC20에서 비트코인 생태계가 이제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실물 자산 토크나 그리고 토큰 증권 발행 STO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허가된 탈중화 금융. 그리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융합.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2가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스테이블 코인도 단순히 달러 패깅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광고에 이제 블록체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쭉 해줬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이제 첫 번째에 나왔던 콘텐츠 IP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증권 발행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토큰 증권 발행 부분을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면 해시드에서 얘기한 보면은 지금 기존에는 부동산 주식 채권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만 오프라인에서만 이제 됐던 게 블록체인 바깥에서 오프체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토큰화가 되고 있다. 토큰화가 되고 있으면서 점점 이게 블록체인 생태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특히나 이제 JP 모건, 골드만삭스, 또 KKR 해밀턴 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사모펀드 투자회사죠. 여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토큰 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관심 있게 하나 봐야 될 거는 이제 기존 블록체인 프로그램이 프로토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메이커다우라던가 체인 링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인도 거래가 되고 있고 유명한 프로토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플 파이낸스, 백드 파이낸스, 시큐리타이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STO 분야를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해시드도 마찬가지로 STO 분야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인프라, 그러니까 기술기업 쪽으로 범주를 나누고 아니면은 자산에 대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프로토콜이나 보안,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제 분야가 있을 거고요. 자산 중심 분야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 자산을 토쿠나 하고 상품화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둘 다 중요하게는 생각하지만 일단은 인프라가 먼저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해시드에서는 인프라 개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해시드가 또 STO를 주목하는 이유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올해에도 STO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계속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연초 연말에서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인데 뭐냐면은 이제 증권사들이 저희도 자주 썼던 표현이 있죠. 증권사들의 합종연행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 내용을 보면 이제 전체 증권사들이 어떤 이걸 맺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을 이제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은 이제 뭐랄까요. 증권사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증권사 중 하나인 하나증권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3년, 아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귤 체계가 발표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증권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쫙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각 증권사들이나 다른 업체별로 이제 어떤 특정 뉴스가 있을 때 그 뉴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한번 쫙 정리해보면은 뭐 하나증권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지만은 하나증권이 이제 어떤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이 STO를 이제 접근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볼까요. 네, 하나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업을 한 게 이제 두 페이지인데 지금 일단 최근 뉴스로, 지난주 뉴스로는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제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디지털 자산센터라는 걸 이제 신설을 했고 그래서 쭉쭉쭉쭉 뉴스들이 있는데 각각 총 한 10개가 조금 넘는 이제 뉴스들인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 디지털 자산센터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고 조직 개편을 하면서 뭐 작던 부서를 좀 부서를 키우면서 STO나 핀테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혔고 신년사에서도 하나증권 신년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먹거리,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STO를 이제 언급했다는 점 상당히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STO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것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단할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하나금융그룹이 단할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이 투자금은 이제 STO나 신사업 육성에 사용할 거라고 하는데 요 7월 정도인가 단할 엔터테인먼트랑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하나금융그룹이 뒤에서 나올 텐데 그거의 이제 후속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일루넥스와도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일루넥스는 어떤 기업이면 특허에 대한 기술특허를 이제 STO 발행을 위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또 조각투자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하나증권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특허 기반 STO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린 그동안 부동산, 미술품 미술품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게 시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이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도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SKCNC입니다. SKCNC도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상당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STO 하나증권에서 STO를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 블록체인 체인제트 보안 토큰이라는 서비스를 SKCNC에서 제공하게 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고 아까 해시드 이제 말씀드릴 때 인프라 부문, 자산 부문 이렇게 두 개 나눴었는데 SKCNC 같은 경우에는 자산, 인프라 부문이 되겠죠.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체인제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기업 측면에서는 토큰 청약이나 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수 주문을 하고 매수, 매도 서비스를 하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증권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STO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과정들 속에서 또 STO 관련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열심히 STO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증권이 좀 단연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내용들도 대표님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재미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아까 이제 SKCNC 얘기를 했었죠. 원래 그 STO 플랫폼 구축 사업에 이제 사업이 총 한 100억 규모의 사업인데 주 사업자로는 INF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됐고 IT센의 자회사죠.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고 또 SKCNC가 그 한 부분을 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센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100억짜리 규모로 하고 있고 플랫폼이 아마 하나증권에서 제일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기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피나클 또 이제 이거는 역시나 많이 했던 기초자산인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STO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피나클이 피나클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부동산 하면은 몇 가지 있었죠. 가사도 있었고 있었는데 피나클은 처음인데 어쨌든 피나클은 이제 상업용 조각투자 플랫폼 레딧을 운영하고 있던 이제 핀테크 기업인데 여기랑도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고 하나증권이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방면에 기초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맞아요. 그렇네요. 보니까. 다 이따가 또 더 재밌는 게 많은데 뭐 다 하고 있다가 보시면 돼요. 제가 쭉 볼게요. 여기도 이제 오아시스 비즈니스라는 것도 이제 물론 뭐 큰 틀에서 상업용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출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인데 오아시스 비즈니스 회사는 뭐 권리금을 분석하는 권리 머니 또 투자 업무 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소상공인의 권리금을 분석하는 서비스라니까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뭔가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아닐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할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얼마 전에 유치를 그러니까 하나금융그룹에서 단할 엔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STO 사업에 더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콘텐츠 기반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 및 공동 비즈니스 발굴이죠. 이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자금에 대한 것도 하나가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할 엔터에서는 뭐 음원, 영화, 굿즈, 공연 이런 이제 기초자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저는 재밌어 제일 재밌었는데 어떤 건가요? 식신과 업무 협약 식신이라는 회사인데 보면은 이제 푸드테크 및 외식업 분야의 STO를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 회사를 보면은 모바일 식권 서비스를 했었고 또 뭐 맛집 추천 서비스도 했었고 뭐 이런 건데 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미있다. 푸드테크와 외식업과 이제 STO를 결합한다. 이게 상당히 재밌었고 뭐 계속 볼게요.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크리시아 미디어라는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 회사는 유튜브 채널 성장 분석 서비스 펜달파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이제 뭐 다양한 괜찮네요. 이건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튜브를 누군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 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팀을 꾸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유튜브 수익금을 나눈다. 뭐 이런 컨셉일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재밌었고 혹시 유튜브를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투자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꼭 투자할게요. 감사합니다. 계속 쭉 들어볼게요. 이제 이제 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프린트 베이커리라는 곳입니다. 이름은 상당히 재밌는데 이제 미술품 관련한 이제 STO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 베이커리와 업무 협약을 했는데 어 뭐 서울옥션은 이제 몇 번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아시겠죠. 서울옥션이랑 가나 아트센터의 이제 관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의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은 아 증권사가 직접적으로 기초자산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자산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플랫폼 구축은 구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아까 아이티센이랑 이제 10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뭘 토큰으로 이제 발행할 거냐라는 기초자산이 뭐냐라는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이제 확보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승인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중에 얼마나 토큰 증권으로 그러니까 증권으로 투자계약 증권으로 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또 청약이 시작되면 또 바로 움직일 수 있겠죠.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하나증권 위주로 STO에 관한 소식들 들어봤는데요. 관련한 청약 일정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다치 판단 상승하라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